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외인 기관이 동시에 약속이나 한듯이 물량을 풀었죠. 갑작스러운 메도체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투심이 잠시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갑작스럽게 여기에서 메도를 상당히 많이 했죠 던져 됐습니다. 2시 반쯤에 이런 모습이 나왔죠. 자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작전이 낭무하는 뭐 그런 분이죠. 투자 심리를 완전 심리게임이에요 심리게임 이 시작은 높게 시작해서 잘 가다가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2시 반쯤에 확 지금 물량을 쏟아 내 버렸죠. 쏟아 냈는데 보시면 외인하고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2시 반부터 둘이 이제 시작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확 쏟아 내고 있죠. 확 쏟아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제약바이오 주들이 전체적으로 이 갑작스럽게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순간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좀 나타났지만 다시 이제 좀 회복이 좀 되고 있죠.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힐스케어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실적 기대감, 합병 기대감, 치료제 기대감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매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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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서고 있죠. 자 올라섰는데 오늘 이제 실적이 좋게 나서 시작을 높게 했습니다. 높게 하고 자 시가가 높으면 항상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죠. 높게 한 후에 조금 올렸다가 자 지금 이제 이 직전 고점 수준에 딱 맞닥뜨려 졌죠. 자 직전 고점 수준에서 한번 부딪히고 음봉을 길게 좀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완전히 꺾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직전 고점 약간 이제 쌍봉 수준에 그런 직전 고점을 이제 마주보는 고가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로 뚫고 가기 보다는 한 번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좀 돌아가겠다 그런 느낌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적이 좋은 그런 틈을 타서 높게 시작해서 외인 기관들이 상당히 이제 물량을 좀 개인들한테 넘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죠. 자 그런 분위기 형성이 좀 되고 있고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겁먹을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1, 2분기에도 좋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올해 내내 셀트리온 그룹은 호재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방향은 계속 위로 타고 갈 가능성이 좀 아주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간 부분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간 재료 소멸이다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죠. 재료 소멸 분위기의 느낌을 주면서 조금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조금 이제 밀릴 수 있겠죠.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이 실적 선방이 계속 이제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돌아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었죠. 이격이 많이 벌어진 데다가 지금 이제 직전 고점 수준까지 터치를 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도달을 하다 보니까 좀 기술적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확 내려 치고 있죠. 확 내려 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지금 가장 실적이 좋고 실적으로 잘 나가던 셀트륨 헬스케어가 이렇게 눌리는 모습을 좀 보이니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위축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HLB 상당히 계속 왔다 갔다 막 재미없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헬스케어가 눌려지면서 지금 HLB도 같이 2시 반부터 같이 밀리고 있죠. 2시 반부터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한번 헬스케어를 이용해서 한번 좀 눌러 주겠다. 뭐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HLB는 매에 밀이 많이 맞았죠. 상당히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크게 밀려 내려갈 만한 자리도 별로 없죠. 그런 공간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유증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위치죠.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계속 밀렸죠. 5일동안 밀렸습니다. 이때도 한번 밀릴 때 보면은 크게 밀렸죠. 3일 밀리고 양봉 하나 이틀 밀리고 양봉 하나 또 이틀 밀리고 양봉 둘 그런 식으로 다 탁 올라갔죠.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겁을 주는 모양새를 좀 형성을 시킨 뭐 그런 모습이다. 그냥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공매도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밀어서 겁을 주려고 하면 현물로 때려야 되는 거죠. 현물로. 지금 이제 외인하고 뭐 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흔들고 겁을 주고 뭐 이렇게 투자 심리를 흔들어서 물량을 저가에 좀 뺏을 수 있을까요. 이 생각밖에 없는 그런 부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갑작스럽게 같이 이렇게 동시다발전 했는데 별다른 뭐 없죠. 뉴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2시 반에 정확하게 딱 찍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던지는 거 보면은 뭔가 결탁한 듯한 느낌이죠. 완전히 공매 세력들 하고 여기도 공매하고 여기도 공매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결탁을 해서 개인들 등 좀 처먹죠. 막 그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판에서 이렇게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오늘 또 보여지고 있죠. 단기적인 흐름은 이런 이제 돈 많은 세력들이 돈으로 그냥 찍어 누를 수가 있는 거죠. 돈으로 찍어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좀 돌아가겠다. 뭐 이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HRB는 이미 매를 맞을대로 맞아서 단련이 다 돼 있죠. 찍어 누른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 좀 잠깐 보여줬지만 바로 그냥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버리죠. 바로 들어와 버리죠. 지금 더 내려갈 만한 공간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금방 회복 다 돼 버렸죠. 자 지금 이제 제갈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순간적으로 흔들어서 물량 좀 겁먹은 물량들 좀 털어보겠다. 그런 흐름이 잠시 나타났구나. 그 정도로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HRB 다시 또 올라와서 많이 내려가면 오르고 내려가면 오르고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지금 계속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겠죠. 이제 다시 양복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 만들겠죠.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이렇게 흔들어 대고 해도 크게 갑자기 놀라거나 할 이유가 별로 없죠. 놀라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